여러분 어땠어요? 좋았어요? 얼만큼 좋았던 만큼 소리 세다! 아 지금 너무 신나요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대학교 축제를 오는데 이렇게 많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안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스테이씨 쏘맨 어떤 곡인지 아시나요?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데뷔곡인데요 사실 이 노래를 행사에서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려요 여러분 본래 조심하시고요 우리 데뷔곡 우리 데뷔곡 우리 데뷔곡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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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아니에요?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요즘엔 스테이씨 한을 배우시는 것 같죠? 그래서 나도 멤버들도 방송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신나 보여요 맞아요? 아라 형이 뒤에 계신 분들도 신나세요 네 네 네 잘 보이시죠?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모자를 보여드릴 건데 야 나 머리가 진짜 오오오 약간 아직 3,4마리 날씨에 굉장히 잘 옵니다 그 뜻이면 말하셔야 돼요 혹시 저만 생각나는 느낌도 아니죠? 나 떨어뜨렸어 혹시 여러분 더워요? 야! 야 움직이셔아! 더워요? 야 내려가 내려가죠 더워야 되는데 나 되게 더운다고 앨범이 던져 아니 아니 예쁜 개봉이 맞잖아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! 예쁜 개봉이라고? 아! 예쁜 개봉이라고? 예쁜 개봉이라고? 예쁜 개봉이라고 밖에 안 하던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은 그의 노래를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희 예쁜 개봉을 보내고 다 맞춰서 뺨간을 서서 여기 오시면 두 숟가락으로 들어주세요 Matthew 여동생 여동생 탕이 아 기다려ika 시켰나 감사합니다.